저도 민망스러운 일이라 이런 말씀은 들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공적인 일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며칠 동안 저에게 이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주셨죠? 네, 한 대여섯 번 드렸습니다. 네, 대여섯 번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더니 전화를 받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정확하게 열 번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제가 또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 세 분이 28일 아침부터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덕수 후보자의 전화를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18번 만에 제가 후보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꺼내느냐. 이렇게 전화통화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좋은 말로 말씀드려서 소통에 적극적이신 분이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김현장으로부터 20억을 받았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어울렸던 그 친밀한 후배들이 있는데 그 후배들에게 전화통화하지 않았다? 저는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민망스러운 일이라 이런 말씀은 들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공적인 일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며칠 동안 저에게 이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주셨죠? 네, 한 대여섯 번 드렸습니다. 네, 대여섯 번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더니 전화를 받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정확하게 10번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제가 또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 세 분이 28일 아침부터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덕수 후보자의 전화를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18번 만에 제가 후보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꺼내느냐. 이렇게 전화통화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좋은 말로 말씀드려서 소통에 적극적이신 분이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김현장으로부터 20억을 받았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어울렸던 그 친밀한 후배들이 있는데 그 후배들에게 전화통화하지 않았다?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좀 주시고요. 재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집, 신문노 집입니다. 제가 정은찬 전 총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정 총리께서 언젠가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댁에서 입주과외를 했었다. 그리고 입주과외를 한 뒤에 한덕수 후배한테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인 한덕수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부터 저 집에서 입주과외를 하셨습니까? 저는 입주과외는 한 적이 없습니다. 몇 년부터 그러면 과외를 하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한 1967년 정도일 겁니다. 저 집에서 67년부터 과외를 하셨고 과외를 하셨다는 것은 집안이 넉넉치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반드시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누구를 가르친다고 해서 반드시 집안이 가난하다 그렇게는 일방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군함매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부자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공적을 하면서 80억 원 하지만 시세를 반영하면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봉급을 모아서 만든 재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 그 재산 축적의 뿌리가 장인어른에 와닿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한 번 보실까요? 장인어른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네. 함자 최현식이시고요. 이분 지금 돈을 따져서 500억 원대 이상의 자산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20억 원의 자산이 있고 영등포, 시흥, 성수, 흑석동에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도급순위 10위 안에 든 큰 건설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꼭 부의 축적 과정에서 올바르게만 부를 축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1970년 당시 아까 보니까 과외를 하던 도중인 걸로 보입니다. 70년 당시에 30억 원의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만 400명에 이르고 당시 30억 원의 부도는 지금 돈으로 600원이 넘는 큰 액수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흥건설은 다음 페이지 좀 넘겨보실래요? 뇌물, 부실공사, 체납, 부도수패남발 이런 걸로 5명을 남긴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을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에 거의 최현식 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장인어른 5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제일 큰 딸하고 결혼하셨죠? 그런데 보면 압구정 78동, 51동, 71동, 72동, 52동 모두 다섯 자녀에게 넘겨준 것 같습니다. 증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식들의 나이가 33, 32, 29 이렇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박봉을 쪼개서 재산을 모으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4명의 처남, 처재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후보자님께서 박봉을 쪼개서 모아서 그렇게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사셨다고 지금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는 겁니까? 네, 제가 다 한 뒤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처가 쪽이고요. 다음 장교동, 흑석동, 운온동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장인어른과 관련된 땅입니다. 장교동 땅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흑석동의 땅입니다. 흑석동 땅 중에서 173번째에 있는 땅, 이 땅 장인어른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삼남과 차남, 그리고 삼남의 부인, 한 살짜리 아들들에게 재산이 상속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결혼한, 74년도에 결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75년도에 제일 큰형님, 한관수 씨의 부인, 형수님 이름으로 바로 장인어른의 옆집이 큰형님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이 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흑석동 225번지 3층 건물입니다. 저 건물도 장인어른과 관련된 건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도 또 큰형님인 한관수 씨로 옮겨가고 지금은 그 자재분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왜 이런 우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저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한주재단이라고 하는 조카가 지금 이 건물에 입주해 있고 이 한관수 씨의 자녀들이 이 땅이 아크로리버하임으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형수님도 거기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2차 사회 현상과정의 소프트웨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